네, 매주 금요일 경상남도의 도정을 살펴보는 경남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상남도 공보특보 김명섭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김경수 지사가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들이 좀 많던데요? 네네, 불경 메가시티. 그전에는 저희가 동남권 메가시티로 익숙하게 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동남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부르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불경 메가시티 추진을 정치권이나 또는 행정 쪽에서 주로 했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확산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들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 도민과의 대화, 청년, 문화예술인, 또 스타트업 대표들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장에 김경수 지사가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야 도의원 40명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불경 메가시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청년들 우리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마련한 청년특별도 경남 상상을 달다 이런 주제로 마련한 행사에서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가 참석해서 청년들과 함께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당위성을 좀 강조하고 또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듣는 행사가 있었고요. 27일에는 창원에 있는 이제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 여기서 또 함께 도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60명 또 현장에 참석한 도민 20명에서 총 80명의 도민들과 함께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궁금한 점,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툭 터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경남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또 청년 스타트업 기업 대표와도 대화들을 나누고 있고 이번 주가 또 도의회 도정질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듣는 거를 참 잘해요. 귀가 열려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시던데 지금 이제 도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자세히 듣고 좋은 점들은 최대한 살리고 불경 메가시티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미흡했던 점은 또 즉시 보완해서 불경 메가시티가 경남에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지사가 직접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청년, 그리고 특히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어요.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불경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이제 도의원 간담회, 또 도민들과의 대화를 했더니 공통되게 나오는 가장 궁금한 점은 불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이거 다 부산에 쏠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부산 블랙홀과 부산 블랙홀 또는 이제 서부 경남이나 농촌 지역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지금은 부산 블랙홀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불경 도미노 현상을 걱정해야 되는 때다. 아 지금 우리 거 빠져나가고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 부산이 무너지면 울산과 경남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역으로 보면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야기할 때 서울 블랙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인천, 의정부, 예를 들면 수원, 안양, 안산 이런 데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서울 블랙홀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위성 도시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기념이었죠.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내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할 때도 부산과 울산, 그다음에 동부경남의 창원, 또 서부경남의 진주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된다.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도농 간의 발전, 또 위성 도시들과의 발전, 또 촘촘한 교통망을 통해서 서로가 일일 생활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 이 4대 거점을 중심으로 한 시간대의 생활권을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에 쏠린다라는 걱정보다 우리가 부울경이 함께 어떻게 더 커질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서부경남이나 농촌 지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가장 중요한 축, 튼튼한 축이 바로 서부경남의 발전입니다. 서부경남이 맨날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이라든지, 또 LH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건축산업, 또 힐링 관광산업, 스마트 농산어촌, 주차산업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육성 전략을 반드시 함께 마련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망에 있어서도 동부경남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남부내류 고속철도에 대한 조기착공, 또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순천, 진주, 창원, 부산을 연계하는 남해안 고속철도 개통, 또 남해여수 해저터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서부경남을 잇는 관광벨트와 신산업이 연계한 산업벨트 이런 게 함께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네요. 네, 같이 그렇게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걱정은 부산, 경남, 울산의 자치단체장들이 바뀌거나 또는 이제 숙권 정당들이 바뀌게 되면 이게 연합이 잘 추지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일 텐데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기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산시장이 정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울경메가시티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그때 만나서 협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추진은 이것은 이제 현장의 요구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다. 네, 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착화 또 제도적인 노력들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울경메가시티가 단순히 동남권의 구상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 초강력 권역별 발전을 위한 지역특별법 이런 형태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도 적극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가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울경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 최근에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하는 부울경메가시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결과가 꽤 잘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죠? 경상남도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남 도민 만 18세 이상의 도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도민 10명 중에서 7명, 70% 이상이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울경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3.2%가 이 정책은 꼭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권역별로 보면 서북부 지역이 72.5% 그리고 서부 지역이 65.9% 또 동북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께서 72.3% 동부 지역의 분들이 76.5%로 서북부나 서부 경남 골고루 저희가 볼 때는 모두 부울경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응답자 73.2%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전보다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인지도나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많이들 인지하고 또 인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네.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보면 작년에는 한 41% 그러니까 도민의 10분 중에서 4명이 부울경메가시티를 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명 중에 한 6분 정도 56.7%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4, 50대에서 인지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부산시장이 다른 당으로 바뀌었을 때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새로운 부산시장 취임에 따라서 부울경메가시티 협력 전망에 대해서도 지역을 불문하고 도민 63.9%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부울경의 협력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4.7 보궐선거 이후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결과였는데 그렇습니다. 더 확산했다. 공감대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울경메가시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확실히 계세요. 네. 그래서 짧게 부울경메가시티를 한 번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또 많이 주목을 받는 정책이고 한데 또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또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4대 거점 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또 농산어촌까지 묶어서 부울경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구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간혁신 또 산업과 경제혁신 인재혁신을 통해서 부울경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이제 경제와 문화공동체로 함께 조성을 하자 이제 이런 계획이고요. 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 또 도민들과 함께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런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부울경메가시티 구현은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부울경메가시티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상황에서 한번 진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부울경메가시티를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추진할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부울경광역특별연합이라고 지금은 이제 가칭으로 붙여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아직 출범 안 했고 내년에 출범한다는 거죠.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연합체를 만드는 건데 부울경이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어서 연합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부울경광역특별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부울경광역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그대로 있고 이런 특별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도 보내고 인력도 보내고 공간도 새로 만들어서 내년에 부울경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실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엊그제인 6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합동추진단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조직을 만들거나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수 없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조직이 필요해. 알았어. 한시적이지만 이런 조직을 만들어. 거기에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늘리는 거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렇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우리 공무원 몇 명씩 모아서 한번 일단 추진하는 거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조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중앙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방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도 만들었다가 또 그 역할을 다 하면 해소하고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의해 지방정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일경광역특별연합을 만들려면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실무기구가 합동추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합동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행안부가 좋습니다. 이걸 시험 삼아서 이번에 꼭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해서 기구 승인과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원 승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받은 합동추진단 조직은 일단 위과로 해서 부울경의 부단체장들, 부지사나 부시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그 조직의 직제는 부산시에 설치를 하고 사무실은 울산에 있는 전시컨벤이션센터에 두기로 했어요. 경남은 왜 없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경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이 주장을 하면서 조직도 우리가 가지고 오고 사무실도 우리 경남에 가지고 오면 사실 이제 부산과 울산은 뭐야? 경남이라는 거에 우리는 발만 얹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신리를 찾는 것이 경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것은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또 우리가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잘 챙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동추진단은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합동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만들어질 광역특별연합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규약도 만들고 또 공동의 일거리도 찾고 계획도 수립하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합동추진단에서 광역특별연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광역특별연합은 내년에 출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역특별연합은 집행부도 구성이 돼야 되고 의회도 만들어져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의회도 감시를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의회는 새로 선출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부울경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서로 겸임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적절히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특별자치단체 광역특별연합의 대표는 누가 맡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고 그렇죠. 선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선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도지사들이 돌아가면서 겸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단체를 어디에 둘 것인지 어느 시도에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도민들의 의견 또 의회와의 의견 또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쭉 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고민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 이외에도요. 지금 경남도는 찾아가는 부일경 메가시티 설명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는데 처음은 거제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공유를 위한 창조라고 하는 젊은 기업가들과 함께 그런 대화도 나눠보고 두 번째는 또 창원에 있는 사회적 기업 또 세 번째는 진주와 산청에서 공연예술 문화기획을 하시는 문화예술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쭉 찾아가는 부일경 메가시티 설명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생, 귀촌, 평생교육, 창업, 관광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진주, 하동, 산청, 거창, 김해, 창원 등 지역별로 균형이 있게 도민과 전문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갈 계획이고요. 또 중요한 한 축이 경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을 하기 위해서 부일경 경제 일자리 활성화 협의회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의 상공회의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경영자총협회, 또 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또 경남벤처기업협회 이런 경제 분야의 대표자들도 함께 모여서 경제계의 목소리도 듣고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김 지사가 듣는 걸 참 잘한다라고 했는데 듣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실제 동남권 메가시티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도민들이 원하는 부일경 메가시티, 그리고 경남의 미래를 정말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차곡차곡 지금부터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통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은 지금, 경상남도 공보특보 김명섭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